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망고이 에스 데일리 메이크업 첫 번째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오 맨플 토너 발라줍니다 비욘드 엔젤 아쿠아 수분 진정 크림 듬뿍 발라줍니다 세상을 피하고 싶으면 선크림을 발라야 됩니다 이것은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입니다 발라볼게요 듬뿍덤뿍 슈워베이스 파운데이션이랑 닥터자르트를 섞어줍니다 안에 있는 쿠션을 꺼내서 발라줍니다 빨리빨리 이제 뭐 해야 돼? 눈썹이 허전하잖아 에크멀 라이브 브로우 텍스처라이저 발라줍니다 위로 붙여주면 됩니다 쓰겜 쓰겜 벌써 힘들어 해야지 다음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바로 블러셔가 나와야 됩니다 크리니크의 무드 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발라보실게요 센텔한 거 마냥 다 발라줍니다 섀도우를 안 발랐잖아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먼저 지베르닌 밀착 펜 아이라이너 그렇게 찍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 눈썹을 안 그렸잖아 하노라노 그립니다 하노라놀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이제 이 눈썹으로 아련함을 추가해줍니다 애벌레를 만들어주세요 아련함 추가 완료 다음은 포니모리 애교 빔 아련함을 추가해줍니다 이제 송충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페리페라 잉크 블랙 마스카라 해줍니다 뭐야? 인형이잖아? 마지막 홀리카홀리카 밀키듀밥 발라줍니다 실전 연습 실전 연습 아이씨 빔